안녕하세요. 이번 NDC에서 XBOX 게임 패스 밸류 극대화 라는 세션을 맡게 된 XBOX 한국 컨텐츠 파트너십 담당 매니저 미셸 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XBOX 글로벌 익스펜션 게이미 이코시스템 팀에서 한국 게임 컨텐츠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세계 많은 게이머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게임 패스가 게임 개발자들에게는 어떤 파트너십과 혜택을 제공해드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을 진행하기 전 제 소개를 먼저 드려보자면요. 저는 2020년부터 XBOX 컨텐츠 파트너십 팀을 합류하여 한국 게임 개발자들의 멋진 게임을 XBOX 플랫폼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좋은 인디부터 AAA 한국 게임을 스카우트를 하여 게임 개발자들의 비전을 XBOX로 구현해드리는 걸 소프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컨텐츠 파트너십 외에도 XBOX 게임 스튜디오스, 게임 캠프 코리아, XBOX 디스커브리 데이 세미나를 통해 한국 게임 개발자분들에게도 XBOX 멘토링과 게임 개발 교육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XBOX 팀을 합류하기 전부터 게임을 사랑하던 게이머였습니다. 한국에서 자라면서 여러 게임을 접하게 되고 게임의 업계에도 도전을 꿈꾸었는데요. NDC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XBOX의 게임 구독 서비스, XBOX 게임 패스가 게임의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패스에 대해 알아가기 전에 게임의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게임의 가치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화면에서는 동전이 떨어지는 이미지를 보고 바로 수익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XBOX 팀은 가치란 수익 또는 금전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가치는 여러 곳에서 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게임을 최대한 많은 게이머들에게 다가가는 것 B. 최다수 신규 게임 팬들을 확보하는 것 C. 게임의 매출 극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목표를 구상하시면서 A, B, C 중 하나만 골라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 옵션 중 A를 선택하신 분들은 내가 개발하는 게임이 최대한 많은 게이머들에게 발견되는 걸 중요시 생각하실 거고 B를 선택하신 분들은 내가 개발하는 게임이 최대한 많은 팬들을 통해 팬베이스를 양성하시고 싶어 하실 겁니다. 또한 C를 선택하신 분들은 수익, 현재 개발하는 게임을 통해 매출 극대화를 가장 원하실 겁니다. 제가 좀 뜬금없는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여쭤보게 된 이유는 XBOX 게임 패스는 여러분들이 고른 A, B, C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 가지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게임 패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패스는 게임 개발자분들에게 선사하는 베네피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Discovery, Engagement, Value 제가 계속 언급하는 가치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일단 첫째, Discovery 여러분들이 게임 개발자로서 게임 패스는 구독 서비스라고 잘 인지하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XBOX 팀에서는 게임 패스는 최고의 게임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게임 패스는 월드클래스 수준의 플랫폼과 XBOX 내 채널을 통해 새로운 게이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Engagement XBOX 플랫폼에서 가장 엔게이지먼트가 높은 게이머분들은 XBOX 게임 패스 구독자분들입니다. 게임 패스를 통해 게임을 출시한다면 XBOX 플랫폼에서 가장 엔게이지먼트가 높은 게이머분들을 한꺼번에 만나뵐 수 있습니다. 셋째, Value 게임 패스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 외에도 수익 창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임에 많이 투자를 하시고 엔게이지먼트가 가장 높은 게임 패스 구독자분들에게 게임을 선사하여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XBOX 팀은 크게 파트너십을 생각할 때 게임 개발자 파트너분들의 총 가치, 극대화하는 것이 저희 핵심입니다. XBOX 게임 패스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이 모든 게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게임 개발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위 모든 걸 달성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요. 그럼 총 가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우리 게임 업계의 장애물들은 무엇일까요? 이런 목표에 더 달성하기 더 어려워진 이유는 소비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선택이 있다는 자체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역량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주목 경제 또는 주의력 경제는 시간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넷플릭스의 경쟁 플랫폼 생각하시면 다른 비디오, TV 스트리밍 서비스를 생각하시게 되나요? 놀랍게도 넷플릭스의 가장 큰 라이벌은 에픽게임스의 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라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넷플릭스를 볼 수 있지만 그 시간에 다른 엔터테인먼트 옵션이 많아지게 된 거죠. 이런 트렌드는 게임 업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신규 게임 출시가 거의 2배 뛰어넘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만 개의 게임이 매년 출시가 됐다면 하루에 30개 이상의 게임이 출시된 거랑 다름이 없죠. 이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게이머분들은 기준에 친숙한 게임 프랜치아이즈 장례를 하게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엑스박스 게임패스가 게임 개발자 파트너분들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게임의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박스 게임패스의 비전은 최고의 게임 검색 엔진이 되는 겁니다. 콘솔, PC 및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에 면밀히 큐리에이션된 게임패스 카탈로그를 가장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게이머에게 선사하는 게 큰 장점입니다. 게임패스에 입점한 게임들은 지속적으로 엑스박스 쇼케이스 마케팅, 게임쇼, 스트리밍, 스토 표면에 마케팅도 하여 인게이지먼트도 높이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항상 엑스박스 게임패스의 비전의 중심이었습니다. 게임패스가 처음 발표했을 때도 구독자분들이 고퀄리티 게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게임 카탈로그, 목록에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게임패스는 출시 이후 60개 이상의 게임의 이유를 수상받은 게임을 입점하였습니다. 게임패스는 고퀄리티 게임 목록을 소유하여 게임패스에 입점한 자체에서부터 눈에 띄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임패스는 게임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혜택을 드립니다. 디스커버리, 엔게이지먼트 및 밸류를 주도하는 핵심 메커니즘을 통해 게임 개발자 파트너분들에게 베네핏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출시되지 않은 게임일 경우 게임패스에 입점을 하면서 전세계에 있는 엑스박스 PC, 콘솔, 클라우드 게이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데이 원, 출시와 같이 게임패스에 입점을 하게 된다면 게임 장르,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마케팅 극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게임 출시 후에도 게임패스를 통해 신규 게이머, 기준 게이머들에게 다시 게임을 선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엑스박스 게임패스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게임패스는 부분 유료화, 및 게임 수익화를 가속화합니다. 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엑스박스 게임패스 구독자분들은 저희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시고 가장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게이머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패스는 프랜차이즈 퍼널을 넓힘으로 특히 게임 후속작을 출시하실 때 많은 베네핏을 보실 수 있습니다. 후속작을 출시하시기 전에 전작의 게임패스를 통해 IP와 프랜차이즈를 전략적으로 다시 소개하여 타겟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데이터를 봐도 전작을 게임패스로 플레이하고 후속작을 사전 주문하는 트렌드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디스커버리, 즉 발견이 왜 중요한 것이고 엑스박스 게임패스는 이런 디스커버리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를 구독하면 새로운 TV쇼,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것 같이 게임패스도 게이머분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엑스박스 게임패스 구독자분들은 게임패스 입전 이전보다 40% 이상 다양한 신규 및 기존 게임을 시동하여 엑스박스 리서치에 따르면 대부분의 게이머는 친숙한 프랜차이즈 및 장르 몇 가지에 정착을 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게임 플레이를 할 시간이 없거나 자원이 없는 경우 더 그런데요. 지금 강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임 장르를 시도한다는 것은 새로운 게임 IP를 제작하실 때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엑스박스 리서치 설문에 응한 게임패스 회원들은 90% 이상이 게임패스에서 게임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시도를 안 했을 것 같다는 게임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현재 게임을 개발하시면서 타겟 게이머 층 이상을 초월하는 게이머 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엑스박스 게임패스 타이틀은 입점 전, 후 플레이어 데이터를 보면 게이머 수가 8.3배 상승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평균적인 플레이어 상승이지만 전체적으로 플레이어 상승 범위는 최대 28배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패스 데이 원 출시와 같이 게임패스에 입점하는 게임은 게임패스 없이 엑스박스에서 출시된 비슷한 타이틀에 비해 액티브 유셀 범위가 넓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AAA 게임 퍼블리셔 타이틀을 보면 3.5배 이상 높은 다우를 볼 수 있었고 아이디엘 엑스박스 크리에이터 즉, 인디게임 개발자분들의 타이틀일 경우 출시 후 비교 타이틀보다 15배 높은 마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게임패스에서 데이 원, 출시, 입점을 한다는 것은 최다수 게이머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2020년과 21년 사이 콘솔 게임패스로 출시된 112개 타이틀을 보면 엑스박스 이코시스템에서 첫 30일 동안 마우를 평균은 50만 사용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상위 5 타이틀은 3천만 이상의 마우를 평균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동일한 112개 타이틀은 스팀에서 첫 30일 동안 평균 플레이어 수는 13만 명이었고 동일한 상위 타이틀 5개는 스팀에서 평균 소유자 수가 천만 명 미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팀이 얼마나 큰 플랫폼인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엑스박스 이코시스템에서 나온 마우를 비교해보면 데이앤데이 게임패스와 출시한 게임들은 3배 이상, 상위 5개의 경우 2.6배 이상인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패스 인게이지먼트와 그러한 인게이지먼트를 통한 팬베이스 양성에 대해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패스는 게임패스 파트너분들에게 월드클래스 마케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 저희 데이터에 따르면 게임패스 출시를 통해 소셜 엔게이지먼트가 3배 이상 증가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 SNS와 마케팅 채널을 통해 마케팅 극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게임패스 구독자분들은 SNS에서도 활발하지만 엑스박스 플랫폼 내에서도 소셜 커넥션이 다른 유저보다 3배가 더 많고 4배 이상 더 트위치 스트리밍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독자들을 통해 강력한 팬 커뮤니티 양성에도 큰 포텐이 있죠. 마지막으로 게임패스가 게임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패스의 수익적인 이득은 엔게이지먼트가 높은 게임패스 구독자분들에서 나옵니다. 저희 데이터에 따르면 게임패스 멤버들은 유사한 유저보다 50%의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패키지 게임 구매, 부분유료화, 배틀패스 모든 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게임패스는 게임 개발자분들의 게임 수익화 특히 포스셰어 모델타이제이션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분유료화된 비즈니스 모델에서 큰 임팩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에 따르면 게임은 게임패스 카탈로그 입점 후 PSM 수익이 평균적으로 거의 3배 증가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라이트사이클을 봤었을 때 2분의 2의 수익은 게임패스 멤버에 의해 창출된 걸 볼 수 있었고 전체 PSM 절반 이상이 전에는 파트너분들의 게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게임패스 멤버부터 창출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게임패스 구독자분들은 평균적으로 더 높은 지출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 게임이 아닌 Free-to-Play 게임도 게임패스 유저분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2020년에 게임패스 Ultimate Perks 프로그램을 런칭하였습니다. Perks를 통해 게임패스 Ultimate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스킨, 인게임 아이템 등을 선물하여 신규 게이머 또는 윈백 게이머, 예전에 게임을 하다가 안 하게 된 게이머를 타겟하여 인게이지먼트, 아쿠시션을 증가하는 강력한 마케팅 프로그램입니다. Perks 프로그램의 출시 이후 Free-to-Play 게임은 훌륭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Perks에 참여한 Free-to-Play 게임은 1,700만 이상 유저분들이 Perks를 사용하셨고 1,000만 명의 신규 및 윈백 플레이어를 인게이지하였고 1억 7,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Discovery, Engagement, 수익화를 합해서 많은 게임 개발자분들이 게임패스에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은 인디, 중소 게임 개발자 펀트너분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아이디엘 엑스박스 프로그램 및 퍼블리셔들의 패키지 게임은 300% 이상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성장의 3분의 2는 게임패스를 통해 성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과연 내가 제작하는 게임이 엑스박스나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입점할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게임 규모, 장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게임을 서포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저랑 저희 팀에게 엑스박스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엑스박스에서 더 멋진 한국 게임을 볼 수 있도록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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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